SK스쿄어가 반도체와 블록체인 등에 3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SK스쿄어는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반도체와 넥스트 플랫폼 영역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호 SK스쿄어 대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는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SKICT 계열사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2조 원 이상의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공동 투자 기반을 마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ICT 플랫폼 영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또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 회사 SK플래닛을 주축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보유한 SK텔레콤과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SK스쿄어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불안해 투자 전문 회사로 출범했습니다.